이거 약간 구급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부러도 되나요?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겨울이면 이거죠 이거 아닌가요? 첫눈 첫눈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겨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어진 너처럼 하면서 랩 파트가 이제 약간 또 멋진 부분이죠 약간 이런 느낌 파티 파티는 카디비의 WAP 아닌가 약간 구급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부러도 되나요? 안 되겠죠? 삐처리가 되겠죠?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요 저의 크리스마스 노래인데요 다섯 가지 크리스마스 많이 들어주세요 눈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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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그냥 눈이 약간 아우 도둑 도둑 지아의 스노우맨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선물 아이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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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디캠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매일 크리스마스 하고요 오늘 같이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아이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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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